오늘 날씨가 정말 좋구만 오늘의 날씨는 정말 좋구만 네 너무 추워 밥은 먹었어? 아니야 왜 안 먹었어? 다이어트 하니까 보욱 이 상태에서 얼굴만 살짝 그치? 가족끄리아 소금 보니까 breaking 로맨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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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다시 하자 굿조글을 기다리더니 이제 밥을 먹게 된다 눈물이 바쁘세 손님을 사서 이렇게 만져봅시다 아 맛있어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먹어봐 먹어봐 고맙습니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이가 아 맛있네요 네 자 평생 우리 같이 가지고 갈 가족사진이에요 아 여자분은 여기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만 들고 있는 거야 손만 들고 있고 갔다 올게 오카헤리 다녀올게 내가 번돈으로 맛있게 술 먹고 친구들과 놀겠지만 그래도 난 회사에 가야해 그다음 남자분이 살짝 걸어서 아내 볼게요 얼굴만 사악 같이 여기 찾아보면 가볍게 아 머리도 올리고 올 거 같아 진짜 머리도 안 돼 얼굴은 얼굴을 쳐다봐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있는 게 시간을 보면서 같이 화장실을 이거 가져왔려고 하면서 10회에서 먹을 수 있었어 피자? 피자를 먹고싶은데 저희나면 콜라 파는 중에서 나한테 말할 것 같나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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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